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동안 쇠가 빠지게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부모한테 심장마저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뭐랄까 후레아들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가 10년동안 까쳐먹은건 쌩까구 이제 여친이랑 결혼하게 됐으니 당장 집부터 사달라며 큰소리치고 난리치는 큰오빠 아마 조만간 우리 작은오빠한테 숨질거에요. 원지 부모님이 집을 안해준다고 화를 내고 있는 오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구요. 제 위로 오빠 두명이 있는데 저랑 10살 타오린 30대 후반이죠. 저희 큰오빠 때문에 글 써봐요. 이번에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련해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빠랑 예비 새언니는 만난지 이제 9년정도 됐는데요. 결혼을 딱 한달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뭐 식장 대여료나 기타 쓰드매 등등등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저희 부모님이 전액 다 지원해요. 전부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오빠는 자기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거 여기서 화가 많이 났더라구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 그냥 평균적인 중3층? 그정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큰오빠의 결혼을 위해서 예전에 적금을 들어둔게 있어요. 그 돈이 제가 알기로 한 3억? 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전문직입니다. 약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올해 드디어 통과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이제 반년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을 해뒀던 돈 말이죠. 이거 전부다 오빠 본인 장기간 공부를 위해서 그게 서포터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전부다요. 아니 그뿐만 아니죠. 더 많이 썼죠. 훨씬 더. 10년인데. 서울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그 오피스텔 월세 또 이런 자금 들어간거랑 또 학비랑 또 기본생활비 등등등 여러가지도 말이죠. 그렇게 계속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한 5년 전이었나? 한 번은 저희 엄마 아빠가 넌짓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라도 다른 일을 해보는게 어떻겠냐 이렇게요. 하지만 오빠가 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기에 그때 이후로 저희 부모님들 별말 안했고요. 그냥 묵묵히 옆에서 서포터하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빠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나거든요. 나 결혼할 때 지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쪼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알았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막상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그게 안되나봐요. 엄마랑 아빠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한 거고 이제야 겨우 합격해가지고 결실을 맺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지원 안 해주냐고 집 사달라고 이제까지 내 인생 사사건건 전부 다 간섭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놔버리면 나 어쩌라고 나 죽으라고 나를 낳았고 간섭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게 부모잖아 솔직히 시험에 합격한 것도 엄마 아빠가 돈 대줘가지고 합격한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나한테 뒤를 봐줬다 이런 생생내지 마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대놓고 화를 내고 폭언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밝혔다시피 저희 부모님은요 오빠 진로에 대해서 그 어떤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봤죠 물론 이건 저랑 둘째 오빠한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 어떤 터치 간섭 없었고요 공부해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누구나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해라 이러고 묵묵히 도와만 주셨다고요 또 오빠가 계속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그걸로 부담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5년 전에 한 번 물어본 게 전부였어요 아 글을 적고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인 듯한데 여하튼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신혼집을 해주지 않는 저희 부모님이 큰오빠한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짓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참고로 예비세 언니 쪽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0원 그럼에도 오빠는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이 다 커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라더라? 집을 못해가면 자기는 쪽팔려서 못 살 거라고 하네요 더불어 결혼식도 이제 코앞에 있는데 저희는 말이죠 예비세 언니 얼굴조차 본 적이 없어요 9개월도 아니고 벌써 9년이나 만난 연인인데 얼굴을 못 봤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넌 짓이 아니 우리 밥이나 한 끼 먹는 게 어때? 이랬는데 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하냐? 막 화를 내더니 그냥 식장에서 가 이랍니다 또 이런 반면에 오빠 본인은 벌써 예비처가 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중이고요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저희 작은 오빠는요 미친 듯이 물어뜯으려고 해요 야 10년 동안 피를 빨아 쳐먹었으면 죄송해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러고 있는 네가 진짜 사람 새끼가 맞냐? 이러면서 난리 치다가 진짜 제대로 몸싸움까지 가는 거 부모님이랑 제가 겨우 죽기 살기로 말렸어요 저희 작은 오빠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싸우면 큰 오빠 핏딱이죠 10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건지 저희 부모님이 직원을 억대로 못 해주면 정말 큰 잘못인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 나름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자꾸만 이런 싸움이 생기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희 큰 오빠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댓글 2번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구만 이 정도 뒷바라지 했으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목숨을 달라고 하네 헐 되댔으니? 아니 저희 큰 오빠가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2번 마치 맡겨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가 그래봤자 하지 여기서 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돈 지원 더 해주면 100% 평생 피빨림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비신부 쪽은 뭐야 돈 부담도 안하고 인사도 안 오는데 그냥 내놓은 자식섬 치면 된다고 전해주세요 예식비 등 지원 이런 지원들 일시불로 주고 상견례 및 결혼식도 안 가고 평생 연근 짜고 하면 되는 건데 부모님도 아마 그럴 자신은 없겠죠 만약 그럴 수 있는 부모였다면 애초에 저렇게 뻔뻔한 아들도 안 됐을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도 연을 끊는 그런 상황까지 각오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평소 마음이 모질질 못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작은 오빠는 이미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볼 때마다 죽여버릴 기사로 싸우는데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틀어진 건지 그걸 정말 모르겠어요 3번 나이 마흔 다 돼가지고 진짜 철없구만 저게 뭔 자식이야 웬수지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라 하세요 지도 나중에 지랑 똑같은 거 나아보면 분명 그 마음 알 겁니다 되겠으니 실은 어제도 큰오빠가 와서 또 한바탕 하고 갔거든요 그 뒤로 엄마가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걸 봤어요 진짜 오빠 너무 믿고 그냥 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4번 아니요 쓴이 큰오빠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천석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무조건 지가 최고이고 그게 뭐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날질을 하는 그런 미성숙한 인간이요 나이만 처먹었지 30년 아니지 거의 40년 넘게 키워준 부모님이 어째서 자기 자식새끼 배우자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상대 부모도 식장에서 봐야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부모를 완전 아랫사람으로 보고 하드하고 푸드잡 하면서 그런 와중에 또 식비용은 왜 또 부모님한테 뜯어간답니까 집이 뭐야 이게 도의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옳다고 보세요 그러니 쓴이 작은오빠도 빡쳐가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결혼은 말이죠 잘난 지 혼자 알아서 하고 못난 가족들은 뜯어먹히지 말고 그냥 뒤로 빠져주세요 대대 쓴이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닌 말처럼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큰오빠의 본성을 본 걸지도 모르겠어요 작은오빠는 이미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중인데 역시 우리도 독하게 마음 먹고 잘라내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6번 이제 쓴이 너 앞날 잘 고민해라 저 첫째라는 인간 말이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100% 소송 들어온다 미리 정의하받고 유리분 소송 못하게 학비로 대준 거 말이야 남은 자녀한테도 정의하는 거라는 문서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 이거 농담 아니니까 부모님 잘 설득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라 그냥 이따가 진짜 나중에 개털된다 너희 둘 다 대대 쓴이 에이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요 2번 아이고 이런 마당에도 그렇게까지 될까요 이러고 있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3번 아니 이 댓글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나중에 시꺼만 하겠네 대대 쓴이 아닙니다 이 댓글 꼭 명심할게요 다들 따끔하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관계가 깨질까 그게 무서워서 그동안 덮어놓고 이 그지 같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7번 보니까 쥐뿔도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가오는 잡고 싶은데 지가 아까 처먹은 건 생각도 못하고 돈 안주니까 징징대는 거구만 꼬라지 보아 하니까 이거 결혼해도 몇 년 못살고 돌아올 상이여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거 받아주면 니들 또 털린다 9번 이야 연애를 9년 동안 했는데 아직 얼굴도 못 봤다고 주작이야? 주작이지 그리고 뭐 상견대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식당에서 보라고 미쳤구만 사실 쓴이가 상견대 때에 대한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날짜는 잡아놓고 상견대를 아직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고 어쨌든 이 사연은 진짜 주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문제는 저런 성질머리가 있다는 거죠 많이 그것도 부모님이 10년 동안 돈 수억 들여가면서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가 노력해서 지가 성공한 걸로 아는 것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들 키워놓으면 지들 스스로 큰 줄 알더라 이 말 딱 여기에 쓸 말 같아요 아마 지는 어릴 때부터 기저귀도 지가 착오했을 거예요 제발 연 끊길 바랍니다 진짜라면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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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